어머, 실험체가 잔뜩 있네? 일단 펌프 중으로 하고요. 시끄럽군요. 조용하게 만들어드리죠. 용감해줘야 해. 빨리! 저리 비켜. 실험기기 허험되서 가요. 어무세요. 자, 진내 당황이라도 해서 발가 좀 쳐보세요. 그리퀸은 승진 후보로 추천드렸어요. 그리퀸은 승진 후보로 추천드렸어요. 그리퀸은 승진 후보로 추천드렸어요. 비퀸은 공지중을 보여주죠. 자, 좋아. 발가 좀 쳐보세요. 이따의 실력으로. 다기 손 꼭 찍어둡게 할 수 있어요. 꼭 찍어둡네요. 다름이 되서 발가 좀 쳐보세요. 마무리 하죠. 자, 까두고. 이 날개가 제 진심이에요. 이런걸 안 하셨나고? 지금부터 내가 지휘한다. 베이컨이 상승으로. 이 날개가 제 진심이에요. 이 날개가 제 진심이에요. 이따의 실력으로. 이따의 실력으로. 조심하세요. 비퀸이. 사비를 다쳐주셔야죠. 아, 그. 자연의 선도 생존이 곧 있을 것이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